와 없어졌어. 자 풋보처럼 거기다 풋보처럼 엔딩까지. 가나요? 자. 자. 이거 어떡하냐. 그레이스. 그레이스. 여기 들어 에이스 들어가나요? 열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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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. 제자식 아까 밑에 포포로 갔거든? 파이블 파이브를 가져야 돼. 아. 전문용어. 다. 포포 파이블 파이블. 아. 내가 나중에 거의 잔디라도 온질테니까. 쌍 모자라면 풀쎄주면 되지. 여기 남는 게 풋은데. 쌍 모자라면 풀쎄주면 되지. 밥을 넣어줘. 밥이 넣어야 되잖아. 그게? 그러니까 그게. 밥량은. 밥량이 니네가 세더라 우리보다 또. 우리 뭐 술기가 상싸들어 줘야지. 어떻게 하는 게 껌맛지 않다. 그게 뭐 하는지 약간 약간. 머리 긁는 게 맛있더라고. 그렇지 그거 넣으니까 맛있잖아. 너무 넣으면 입안에 걸려. 네. 라이벌에서 약간 두 사람이 동네 오시는 느낌이야.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약간 두 사람이 서로 정리하며 동정의식을. 보이셨습니다. 훈훈한 모습. 잘 오구나. 이렇게 잡아줘요? 잡아줘야지. 그렇죠. 야 이거 하나의 쌈이다 그게. 이게 하나의 쌈이지. 이게 일레븐 쌈이 되는 거지. 일레븐. 내가 보니까 되게 거거운데 너무 좀. 네. 파이브 아웃 파이브 오르니까 파이브 오르니까 텐. 그래서 위아래. 텐 쌈. 전설의 텐 쌈이 오늘. 안에서 넣으면 안 돼요. 야 진짜 네 얼굴만 하다 이거는. 파이! 어? 어? 아 지지면 안 돼. 터졌다. 어? 어? 어 지지면 안 돼. 터졌다. 터졌다. 어? 어 지지면 안 돼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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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? 어. 아유. 파이! 아유.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방송은 동물의 한국이 아닙니다. 동물의 한국에 뱀이 먹이를 삼키는 장면이 아니고. 그가 뱁이다 지금. 다른 사람이 삼체섬을 먹는 장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어떻게 너무 슬프게 일하는 거? 일하는 사람은 슬프다. 이빨이 뭐 남들보다 한 20개씩 더 있는 거 아니야? 자, 가죠? 거기서 가잖아요. 아, 이게 클리어했다는 뜻. 옆에서 또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동료가. 대단하다. 우리가 이런데서 살면 한 두 달 만에 170개가 될 것 같아. 오래도 안 걸려요. 두 달 만 시간 주면 몸에 한 70개로 붙이는 거는 한 장자리인데. 음식이 남아야 일단은. 다음 음식 먹어야죠. 우와, 국물, 국물. 어우, 국물 먹어줘야지, 이제. 밥 말아, 밥 말아. 진짜 예쁘다. 이게 뭐예요? 이거 우럭이 있었다. 아! 아! 아까 우럭이 있었다. 아까 우럭 맛을 봤는데. 짜라자잔 짜잔! 아! 아! 왜 이렇게 그냥? 통으로 들어. 사실 매운탕 통으로 잘 안 넣지잖아요. 뼈를 넣지잖아요. 맞아, 맞아. 아우, 그냥 부셔야지. 그렇지, 익게 해야지. 그렇지, 익게 해야지. 그렇지, 익게 해야지. 확 들어가게. 아우, 얼마나 붓고 왔으면. 이야. 아우, 이걸로 고기 살 넣은 것 같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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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살, 럭살, 럭살. 럭살이야, 럭살이. 아우. 럭살. 아우, 대박이다. 와, 진짜 푹. 국물 한번 가봐야지. 조개도 들어있고요. 아우, 이거 그냥. 아우, 이거. 진짜 맛있으면 이게 진짜 욕 나오는 것처럼 인상 쓰게 되거든. 달군 표정으로 안 돼. 이거 봐. 달군 표정 나오나 봐. 이거 봐. 이렇게 되거든, 이게. 짜증나는 것처럼. 이렇게 되거든. 웃지 않아, 웃지 않아. 왜, 그 억울한 거 있잖아. 왜 나는 진짜 이 맛을 못 봤을까, 이런 거 있잖아. 네. 하, 조금 어떤 억울한 거. 억울한 거 그래. 국물 먹고 싶지 않아. 마시고 싶어. 네. 국물을 내는 거. 대결은 아닙니까? 단대기를.